. . . . . . . 상태를 그래서 무너크는 안하잖아 비행기바 약간 하는거 같은데요 그정도만 한국서버보다는 양호 하죠 어디다 들이댔게 아니고 자 얼마나 있나 보자 한팀인거 같아요 저 언덕위에 차근집 갈게요 나 1-1 또 아 왜 1-1이야 또 나 1-2 얘 가까우네 나 1-2 어 뭐야 나 왜이래 어 뭔데 어 뭔데 왜 저 지금 그래픽 어 어 살았다 어 아 바로잡으려고 샷건 만들고 뛰었는데 안보였어 네 원래 그런거지 아 트레이서가 있어 난 괜찮은데 나도 방금 트레이서 있었어 있었어요 잠깐 또 끊겼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어 이렇게 해볼게 아 새끼 갑자기 누워가지고 하나 간다 하나 간다 하나 가요 노란색 붙은 것 같아요 둘 갔어 둘 하나 컷 어 뭐야 아 피해님 바로 앞에 바로 앞에 하나 더 어디 있잖아 몰라 안 보여 확인 좀 저기 온다 온다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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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절 절 방팔에서 박았어 잡았어요?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총알 없어 어디 있어요 제 시체에 M16이랑 총알 총알 아 백업 가다가 이렇게 넘버 오픈된 곳에 누워있었다 여기 어디갔지 여기가 어디갔지 1층집 뒤로 1층집 뒤로 1층집 안에 들어갔네 저기 있네 네 저기 쪽 방이 있네 안쪽이 안방 안방에 있어요 응 확인 나왔어요 나이스 바로잡아 에헤 뭐야 뭐 좀 있어야 해 M4다 형 M4가 나 스카 줘요 어 그래 폴로 하나 챙겨갖고 옷 좀 조금만 줄래요? 열 걸 밖에 없어 잠깐만 군대진 여기 사이가 있다 여기 사이가 있다 여기 사이가 있는데 너 먹어라 오케이 오케이 그럼 차감자 더블 배라 아 이렇게 벤드비를 보내다니 그러게 첫판에 아쉬워 어떡하지? 아쉬운신 같은데 아쉬운데 어 뭐 먹을거 있나 아 니 여기까지 내려왔구나 나 가방도 없었네 그럼 니가 돌 잡은거야 네네 응 아 나 둘 잡았나? 둘 잡았네 둘이네 둘 어 내가 둘 잡게 자 레디 존 프리파밍 이제 크람스 2일까요 어 나 좀 살려줘 어 씨 구상 있어요? 어 아 드럽네 아니 저번에도 맞으시더니 천벌 받으셨어 천벌 로또를 사야되나 진짜 아 아 근데 여기 이 동네만 오면은 자꾸 발소리가 들려 헌청인가요 헌청인가요 헌청 밴드씨 어떻게 하지 오자마자 좋겠네 으흐흐 귀가 간지러운데 아 밴드님한테 카톡 좀 보내야 되나? 제 카톡 없잖아요 내려갔어요 아 카톡 없어요? 어? 밴드님 카톡 안써요? 아니요? 카톡 그 단톡방에 제가 없잖아요 아 그니까 아 그러네? 왜 초대 안했지? 카톡 아이디 좀 알려줘봐요 흐흐흐 아 이거 카톡이 또 뜨거워지겠고 아 이거 카톡이 또 뜨거워지겠고 뭐였더라 아이디로 확인하도 안했어 어? 오토바이 소리? 그런거 같은데? 섰어? 아닌가? 120 이 하나쪽 하나 둘쪽 소리가 멈췄는데 소리가 멈췄는데 쓴건지 후카시면 한다 한다 소상 오토바이 어디 빠졌나봐 수로에 저 있다 수로 수로에서 나온다 왼쪽으로 하나하나 쪽으로 한 명 끼고 있어 집에 붙었다 둘 사망 둘 다 사망 둘 다 사망 세끼도 후까시 겁나 잡거든요 다 먹었어요 뭐야 끝났어? 네 뭐 이렇게 빨리 끝나 사 사 사 딱히 먹을 것도 없었어요 둘 둘 삼 응 진통제 구상 하나 떨궈놨어요 여기 어디 가셨어 오토바이 빠져가지고 후까시 잡다가 위치 잡히고 어디 갈까 여기서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야 사람? 기절 나 빼고 갈게요 앞에 집 못 봤어 형 형 형 삼둥이 집 쌍둥이 집 옆에도 있고 두 팀이야 두 팀 하나 작은 집 내 집이 하나 하나 살리고 있다 내 집이 나 피해는 못 살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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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살려다 아 총알이 떨어졌어 거기서 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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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